오늘 대만 공연에 와주신 ATEEZ들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한국 공연에 와주신 ATEEZ들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대만 공연에 와주신 ATEEZ들은 과연 어떨까요? 자신 있나요 ATEEZ? 大家有信心吗? 예! 그럼 제가 2월 3이라고 외치면 ATEEZ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1, 2, 3 도착하시고 또 시작하면 ATEEZ라고 외쳐주신 ATEEZ라고 외치고 다음 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첫 번째 곡은요 여러분의歡呼聲之後 그럼요 2, 2, 3 예! 가자! 가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